오늘 아침 국제뉴스에서 가장 탑뉴스는 러시아의 우크라 심장부 키우의 미사일 공습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푸틴의 자존심인 크림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이후에 수도 키우 중심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존심으로 여겨져 왔던 크림대교 폭발 이틀만으로 푸틴이 피해 보복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재보복을 공헌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주변의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석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15분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 미사일 공습으로 큰 폭발에 최소 10차례 이상이 일어나 사상주사가 다수 나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중부지역, 북동무지역 등 다른 주요 도시에도 공격이 감행이 돼 크림대교 폭발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이 대대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사일 타격이 있고 불행에도 사상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다면서 자포리자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 국민을 죽이고 드니프로와 키우에서 출근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러시아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키우 공습으로 적어도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 한편 유럽연합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7개국 G7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화상으로 긴급 해당함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U의 외교안보종책 고위 대표는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키우 등에 대한 미사일 공급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으로 최고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이라며 EU로부터 추가적 군사적 지원이 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7은 이와 관련해서 내일 긴급 화상회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